나 공고일리없어 이렇게 두문글자 따져드리지 않습니까? 나 공고일리없다. 나 공고일리없다. 나 공고일리없다. 약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두문글자 내가 만든게 아니고 학생이 만들어준겁니다. 카페에 올라온다. 나 공고일리없다. 뭔지 아시죠? 나는 바로 나주점령을 가리킴. 나주점령이고 공은 바로 대구공산전투를 가리키고 고창, 경상도 고창병산전투를 가리킵니다. 나주점령, 공산전투, 고창전투, 선산일이천전투 이렇게 얘기해요. 되겠어? 개대가리 빨갛다. 개대홍, 개국, 대창, 홍제. 개대홍, 개대홍, 개대홍. 아시죠? 여기다 보시는 분. 송추삼 이래죠. 송나라제도는 바로 뭐다? 중추원하고 삼살대삼. 아 이거 송추삼, 상추삼, 상추삼 이렇게 보면 상추삼. 송나라제도는 중추원삼. 백제는 두락제, 백두산구경간다. 백두산구경간다. 뭔지 알지? 백두산에 백제는 두락제, 고구려는 경무법 이 뜻입니다. 백두구경 이렇게 하면 되고. 경고 불조심 이렇게 오죠. 진짜 경고합니다. 불조심하라고. 그런데 별로 내가 그렇게 강조한 진법서입니다. 진법서. 병법서고. 경이 바로 뭐죠? 경제육전도 있고 경제문감인데. 경제문감. 정치개혁 초안이 담겨있는 경제문감이고. 그거는 고려사가 될 수도 있고 고려국사도 될 수도 있어서 두문글자만으로 다 되지 않으니까. 불은 불교시법다 뭐고. 불시 잡변이 되었고 조는 조선왕조 신로부터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잖아. 두문글자로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조선 경북전입니다. 조선 최초법전입니다. 심어 심기리편입니다. 됐습니까? 원수되었다. 당나라 무슨요? 선명 당선되고 원수되었다. 원나라 수시력. 명나라 무슨요? 명박 대통령. 명대통령. 명박 대통령. 명나라 대통령. 알겠죠? 당나라 선명력. 원나라 수시력. 당선되고 원수되었다. 명대통령. 명박 대통령 하든지. 이게 특정 감정은 없다. 안동 가서 봉사하면. 이거는 뭐 좀 유치합니다. 이것까지 안 해야 되는데. 안동 가서 봉사하면. 얼마나 못 외웠으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안동 가서 봉사하면. 극락가고. 말은 안 돼요. 사실은. 예수된다. 극락가는데 뭘 예수가 되냐. 예수된다. 네 알겠지? 원래는. 자 그냥 외우려고. 안동 봉정사 무슨 전? 극락전. 안동 가서 봉사하면 극락간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수된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 됐냐? 예수된다. 그리고 아까 남아있는 한계는 오늘 단풍둥에 아름다웠다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는 통일신라시대 의상선임이 화엄종개창에 있는 절의의. 그죠? 부석사인데. 거기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무량수전이나 건축물이 고려후기 있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경고 불조심. 이렇게 오죠. 진짜. 경고합니다. 불조심하라고. 그런데 별로 내가 그렇게 강조한 진법서입니다. 진법서. 병법서고. 경이 바로 뭐죠? 경제육전도 있고 경제문감인데 경제문감. 정치개혁 초안이 담겨있는 경제문감이고. 그거는 고려사가 될 수도 있고 고려국사도 될 수도 있어서 두문글자만으로 다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불은 불교시법다 뭐고. 불시 잡변이 되었고. 조는 조순왕조 신록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잖아. 두문글자로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조선경국전입니다. 조선최초법전입니다. 심어 심기리편입니다. 됐습니까? 소방소도위헌경양. 외우면 조광조 복잡한 게 한방이 끝납니다. 소방소도위헌경양이죠. 소방소도위헌경양에서 소가 바로 뭡니까? 소는 바로 소. 이 소 앞에 두 개 순서 상관없습니다. 도교 행사 주관하는 소격서를 없앴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늘의 제사진에는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살인파들은 명분을 중시했기 때문에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격서 없애고. 방이 바로 토산품을 거두는 제도를 공납이라고. 공납의 폐단을 방납이라고 부르고. 방납폐단을 시정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학이죠. 소학 보급. 주자가래와 소학 그 이야기입니다. 신진사대부들이 주자가래와 소학을 통해 승리학을 실천하자고 했고. 16세기 살인파 조광조도 역시 다시 한 번 더 소학을 보급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도학정치입니다. 도학정치가 뭐예요? 도학정치는 이상적이었던 살인 조광조가 펼치고자 했던 이상정치를 도학이라고 하는데. 왕도 도덕성과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앞에 왕 또라이 연상군이 나와서 나라 말아먹는 걸 보고. 그런 왕이 나오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왕도 도덕성을 지키고 도학을 지키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훈삭제 주장입니다. 위훈삭제는 바로 연상 몰아내고 중종 반정에 공을 세웠던 훈구파들이 130여 명이 되는데. 그 130여 명 중에서는 다 공신이었던 건 아닙니다. 단지 훈구파라는 이름으로 공신 자기 받은 사람이 있으니. 거짓 공운입니다. 위훈, 거짓 위자. 거짓 공운받았던 훈구파들의 공운을 박탈하자고 했고. 이것이 조광조가 쫓겨나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훈구 공신들이 자기 받았는데 공신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걸 박탈하자니까 얼마나 존재감이 없어집니까. 그리고 헌이 바로 사실 현이죠. 살인파였던 조광조는 살인등용을 위해서 과거시험 외에 천거를 통한 관리 뽑는 현량과 실시를 주장했었고. 경이 바로 경련활성화입니다. 경련활성화는 두 번 나옵니다. 성종 때 경련, 집현전이 홍문관으로 바뀌면서 경련활성화, 성종. 이때 또다시 경련활성화했던 이유는 앞에 연상군이 경련을 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다음 향약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향약, 향촌의 규약을 시신 사람이 조광조입니다. 그래서 소방수호도 위협약 반드시만 알아두기 바라고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화가 나면 법활로 돼요. 화가 나서 법활로가 되었다. 뭔지 아시죠? 금산사 미력전이고 금산사, 전라북도 김제 금산사 미력전. 금산사 하면 통일신라 시대 때 기억나요? 바로 견훤이 아들 신금에게 감금당한 곳이 금산사고. 그리고 하대 때 금산사에서, 하대 때는 아니고요. 금산사에서는 진표 선임이 법상종을 개창했었죠. 오교, 구산할 때 교종 중에 하나입니다. 법상종, 금산사. 그리고 미력전이라는 건축물이 17세기 거라는 거죠. 그리고 화음사죠. 화음사도 역시 통일신라 시대 때 화음사에 가면 유명한 게 사사자 삼청석탑. 사사자 삼청석탑. 삼청석탑은 통일신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음사는 통일신라 절이지만 거기에 있는 각황전. 각황전이라는 건물이 바로 17세기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주사죠. 법주사 하면 통일신라 시대 때 뭐가 있죠? 쌍사자석등. 법주사 쌍사자석등에서 국보 5호인데요. 국보 5호에서 법주사 쌍사자석등이 있고. 그리고 통일신라 겁니다만 팔상전이라는 건축물이 지금 거라는 겁니다. 17세기 알겠습니까? 나중에 공원학기 가면 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시겠죠? 검미가 화가 나서 법활로 해도 검산사도 가보고 화음사도 가보고 지리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주사는 송리산 국립공원 보원에 있습니다. 충북 보원. 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검미가 화가 나서 법활로 되었다. 몇 세기? 규모가 거대한 불교상 17세기 건축물의 특징이다. 참고로 미국 다음에 수교하는 나라는 누굴까요? 두 번째로 수교하고 오래된 나라. 영국입니다. 알겠습니까? 영국이고. 그다음 누굴까요? 독일입니다. 그다음 누구죠? 이탈리아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입니다. 외울 때는 명동으로 하라고 그랬죠? 명동에 가면, 서울 명동 가면 인어프라는 가게가 있어요. 인어퍼. 알겠어? 인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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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퍼. 명동 충분하다고 이런 뜻인가? 인어퍼. 명동, 인어퍼, 명동, 인어퍼, 명동, 인어퍼, 명동, 인어퍼, 명동, 인어퍼 가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명동, 인어퍼. 이렇게 외우면 안 틀려요. 영국, 독일, 이러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고 프랑스가 꼴찌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프랑스가 LAT에 늦은 이유는 바로 천주교, 포교 문제 때문에 병임양요 때 충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연도가 두 개 돼 있을 건데 밑에 보시면 그 이유는 아편 수교 문제 때문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숙여 있지 않습니까? 솔로 해서 독자적으로 숙여 있는데 이유는 청의 알선. 원래 우리의 종족의 청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수교도 사실은 청의 알선이 있었고 이 나라들도 다 청이 우리를 속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중식집, 뭐라고? 짜장면집, 중식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윤중, 김윤식, 김홍집, 3인방을 중식집, 중식집이라고 하면 안 틀립니다. 알겠죠? 일식집이라고 하면 안 되고 중식집. 알겠죠? 중식집. 그때 나오는 전투들이 뭔데요? 선생님.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는 청산리 고등어. 이렇게 청산리 고등어 얼마다? 고등어 전투. 고등어. 1,100원이다. 그냥 이렇게 적어버릴게요. 알았지? 청산리 고등어 1,100원.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소리지 할 건데 그런데 청산리 전투에 나오는 전투 고동화 전투예요. 고동화 전투. 고등화 전투고 어랑촌 전투, 청산리 계곡을 따라 나오면 나와 이름이죠. 어랑촌, 천수평, 천수평, 배군평, 배군평에서 천수평, 배군평 이런 전투 이름이야. 알겠지? 청산리 고등어 1,100원. 어쨌든 이거 외환하라, 알았지? 이거 볼 때는 어떻게 외환하잖아. 대전에 가면 대전에 있는 쌍사자동물은 이렇게 메모해 놓으면 돼. 이거 정말 유치하지만 이따 풀어보면 알아. 경찰하고 구급시험에 1초만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음성지원 내게 이거야. 알겠지? 대전에 있는 쌍사자동물은 대전에 있는 대전에 있는 대전자령이야. 쌍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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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가 뭐겠냐? 사도하자 사도하자고 동이 바로 동경성 전투야. 대전에 가면 쌍사자동물을 있다 그렇게 메모해 놓으면 돼. 얼마나 쉬운 건데 아마 동영상 보시는 분 이거 제 강의를 두 번 세 번 넣는다면 아 저거 뻔할 뻔 짜잖아 하면 네가 똑똑하거나 내가 잘 가르쳤거나. 둘 중에 하나야. 잘 가르쳤다는 것은 머릿속은 기억이 남아야 되거든. 천둥번개 졸라히 쳤는데 비 한 방울이 안 와. 헛수고야 그거는 가뭄댑 천둥번개 졸라히 쳤는데 빈소리만 요란하고 알맹이 없네. 강의도 봤지만 들을 때는 너무 재미있고 너무나 뭐 아 기억을 도는데 그날 가서 기억이 안 나. 최악의 강의야. 너 강의 왜 듣는데 재미로 듣냐? 강의는 머릿속에 콱 박혀가 시험장 가서 기억이 나주려야만이 되고 기억이 나주도록 만들어주는 강의가 명강의고. 알겠어? 공부를 그거 누구를 수험 시험 문제풀기야 전문가라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나와라. 내가 개발한 건데. 국민 남편 양세봉이야. 국민 남편 양세봉 영흥. 영흥. 영흥에서 혁명하다 죽었다. 영흥에서 혁명하다 죽었다. 실제로 전사에서 가면 동상도 있잖아. 국민 불가니 국민 남편은. 남은 남만주야 남만주. 국민 남편 양세봉 장군. 국민 부 남만주 양세봉 영릉가. 흥경성이야 흥경성. 한 번 더 말하자면 익숙하다 하면 네가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했는 거야. 알겠지? 혁명군이 말해 조선혁명군이야. 조선혁명군. 됐어? 이것만 여기면 다 돼. 국민 남편 양세봉 영흥에서 혁명한테 죽었다. 자 문제 풀어 들어간다.